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시간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타임 디스플레이와 세트 타임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디스플레이나 세트 타임 코드 굉장히 낯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곡 작업을 하다 보면 음악의 러닝 타임이나 몇 분 몇 초 이런 거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몇 분 몇 초 지점인지 또는 곡이 시작되는 게 0분 0초 지점을 정확하게 세팅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기능은 영상음악이나 영화음악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음악에는 러닝 타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거나 이럴 때 몇 분 몇 초이다 아니면 곡의 총 길이가 몇 분 몇 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타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디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일단은 스튜디오 메뉴를 보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more option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타임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근데 예전 버전에서는 요게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고 그냥 요게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버전은 more options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요렇게 타임 디스플레이 창이 뜹니다. 타임 디스플레이 창이 요렇게 뜨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크기를 마음껏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요렇게 바앤비트나 여러분들이 몇 분 몇 초 보는데 세컨드 그 다음에 영상음악 영화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그 영상의 프레임에 맞추는 어떤 그런 것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그 영상들이 있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대중음악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컨드로 놓고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띄워놓고 그냥 작업해서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보고 작업하시겠다. 그러면 뭐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다른 모니터 쪽에 놓은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런 빈 공간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뭐 갖다 놓던가 아니면 뭐 오른쪽 같은데 요렇게 빈 공간들 있죠. 요렇게 갖다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굳이 타임 디스플레이 창을 이렇게 크게 띄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창 자체에서 트랜스포트 패널 창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하느냐. 요렇게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기 쭉 보시면 요렇게 타임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체크해놨죠. 혹시 체크 안 된 분들은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타임 디스플레이를 바로 그냥 프로젝트 창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가 타임 디스플레이. 어? 근데 타임 디스플레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음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앤비트거든요. 눌러보시면 바앤비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세컨드로 바뀌면 타임으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눈금 보셨나요? 여기 눈금 보시면은 이 눈금이 분초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음악 작업하는데 분초만 보고 작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마디와 박자를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앤비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기 조그만한 점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늘려주시면 요렇게 항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머리고요. 요건 세컨더리인데요. 프라이머리는 바앤비트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디와 박에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세컨드로 놓고 하지만 영화음악이나 뭐 프레임을 체크하셔야 될 분들은 요거 이제 세팅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로 해놓으면 바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뜹니다.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보면은 요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기 있죠.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요기를 누리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로 보고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게 타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재생하다 보면은 몇 분 몇 초가 흘렸는지 7초가 있죠. 요기 뒤에는 이제 우리가 뭐 육상경기나 수영경기 하다 보면 요렇게 뭐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7초입니다. 7초. 이만큼은 7초. 13초. 이렇게 흘렀다는 거 바로바로 보이죠. 요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저도 예전에 이거 굉장히 좀 귀찮고 조금 궁금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뭐냐면요. 앞에 이렇게 여백의 마디를 두고 작업하다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마디와 역마디가 있죠. 이 마이너스 마디나 역마디 만드는 법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1부터 돼 있으면 앞에 여백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마디를 뒤로 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곡작업을 시작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마디수 계산하고 이럴 때 조금 헷갈려요. 착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나 역마디를 만들고 작업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마디가 지금 0분 0초예요. 근데 음악 시작은 어디냐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렇게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시작 포인트가 돼서 여기가 0분 0초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조금 여백을 생각해서 뭐 여기든지 여기든지 이렇게 0분 0초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0분 0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노래의 끝에를 딱 갔을 때 딱 예를 들어 이 정도 갔다. 그러면 3분 42초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이 노래 러닝타임이 3분 42초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벌써 뭐 한 5초, 3초 뭐 이 정도가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러닝타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0분 0초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편하겠죠. 이게 바로 셋타임 코드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편의상 그냥 여기서 바로 0분 0초 맞춰볼게요. 여기서 음악 시작하니까 바로 맞춰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4초네요. 4초. 여기서 여기까지 4초가 온 거예요. 4초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온 채로 그냥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0분 0초로 맞춰볼 건데요. 쉬워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커서를 맨 처음 커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다 일단 맞춰주세요. 커서를 갖다 대야 돼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타임 스플레이 창을 다시 한번 띄울게요. 크게 보기 위해서 4초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커서를 갖다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가시는데요. 메뉴에서 프로젝트 항목을 가셔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set 타임 코드 at 커서라고 있습니다. 커서 위치에 타임 코드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4초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사실은 타임 코드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나 영상 음악 영상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음악 작업에도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스타트 한다고 되어있죠. 4초에 스타트 이거를 0초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고 볼게요. 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커서가 있는 딱 이 위치가 0분 0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OK를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경고창 같은 게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무심결에 당연히 예스 눌러야지 생각하고 예스를 눌러버리면 그대로 똑같이 여기가 0분 0초 되고 음악 이 프로젝트 자체가 또 4초만큼 밀려버립니다. 그대로 밀려요. 그러면 하나만 하나예요. 그만큼 여백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No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프로젝트는 그대로 있고 분초의 이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No를 눌러볼게요. 지금 바로 안 바뀌는 거 여기 위에는 바뀌어있죠? 한번 다른 데 갔다 오면은 바뀌어요. 바뀌었죠? 0분 0초로. 그래서 지금 딱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서 위치에 0분 0초를 맞춰가지고 완전한 시작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마디가 돼요. 그래서 재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0초 되면서 바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러닝타임 계산할 때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믹스를 하거나 작업하면서 외부에 파일을 보내고 바꾸할 때 2분 37초쯤에 약간 이렇게 체크해줘 아니면 4분 때 체크해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잠깐만 여러분들 프로젝트 열어보고 이렇게 여백이 있고 나면은 잠깐 계산 좀 해야 돼요. 4초 한 빼야 되고 5초 빼야 되고 정확하게 어디지? 뭐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0분 0초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믹스다운으로 익스포트 하실 때 여기에서 그대로 뽑아내시면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낸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보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여백이 있어도 0분 0초를 이렇게 타임 코드를 맞춰가지고 작업하시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은 러닝타임 계산하고 또 몇 분 몇 초 체크하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타임 디스플레이와 세트 타임 코드 기능 알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몇 분 몇 초 이렇게 체크할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미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